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자 이 시각을 길게 갖고 보면 좀 나쁜 일을 좀 덜 하겠죠. 투자가들이 1개월 앞만 보는 사람하고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투자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 어디에서 연유합니까 마음은 조급하고 그다음에 빨리 뭔가를 결단을 내야 되니까 무리수를 다 두지 않습니까 좀 시야나 시계를 확장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건축계에서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플리척크상이 이번에 또 일본인 그런 건축가가 상을 수상하게 돼 가지고 미국인이 8명 일본인이 9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비교하면 우리는 한참 아직 멀었죠. 먹고 살 만큼은 됐는데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공헌이 노벨상이라고 그렇게 하면 노벨평화상 같은 거 말고 DJ가 받은 노벨평화상 같은 거 말고 말이죠. 진짜 실력으로 받는 노벨상이라는 거가 그게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한 사회의 일종의 치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건축계 노벨상의 플리크장에서 일본이 9명 미국이 8명 한국이 0명 왜 이런 차이가 생겼나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실렸고 이 플리척크상을 받으신 또 새 마마 안도다다오 누드콘클리트로 여러분들 유명한 분 외에 오늘 야마모토 리켄 씨가 올해 플리척크상을 수상을 했네요.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최다 수상국가로 등극 일본 건축가들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적극적 한국은 트렌드 흡수 넣고 각자 도생 분위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축업계 노벨상 녹록하게 생기신 분이 아니네요. 이분 성함이 야마모토 리켄 씨 제가 여러분들 한참 이제 예전에 광년을 많이 다닐 때 뭐 이제 평생 안 다녀도 될 정도로 이제 전국에 각지를 다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 기업들 공기업들 뭐 이제 그렇게 다니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녔습니다. 각 년을 한 15년 20년 정도 하면서 그럼 이제 지방을 요소로 다 가봤죠. 청량군부터 시작해야 부여군 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굉장히 좀 멋진 공공건축물 뭐 시청사라든지 구청사라든지 이런 것 좀 지을 수가 없냐 어떻게 저렇게 공공건물을 지었는데 허접스럽게 짓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공건물들을 보면 제 눈에는 제가 좀 민감하니까 그냥 시공 과정에서 돈을 빼먹은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좀 보조받고 해가지고 큰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건축물이 내 눈에는 제가 좀 심미안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냥 돈 빼먹은 게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건축물 수준이 저러냐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다음에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다 이런 게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서울역은 처음에 시공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서울역사를 만들 때 제가 한참 여러분들 KTX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전국을 다닐 때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파는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완공되는 단계를 다 눈으로 봤거든요. 그거를 보면서도 이게 참 이제 서울이 대한민국의 관문인데 서울역이 아주 좀 아름다운 건물을 좀 지을 수 없을까 뭐 지금 건물도 웬만한 수준인데 그래도 저는 뭐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교토역사에서 여러분들 그런 실내음악당에서 음악을 듣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교토역사를 참 잘 지었구나. 건축물은 인공미지 않습니까 뭐 국립공원은 자연 미지만 건축이 주는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평온함이라든지 즐거움이란 것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체대를 여러분 이어가지고 지금 서울대 같은 데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 기부자에 따라서 온갖 종류의 여러분들 건물들이 다 들어서가지고 진짜 영혼이 어지러울 정도거든요. 그게 아마 1973년도 정도부터 아마 관악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을 건데 제가 나왔던 그런 미국의 대학만 하더라도 1900년대 2000년대 초기에부터 학교가 지금 확장됐지만 그 넓은 부지에 고도 제한 책갈 제한 그 다음에 건축 백돌 제한 모든 게 여러분 제한돼서 지금 그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한 번 가보고 싶은 훌륭한 그런 캠퍼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발산에 있는 마곡지구 보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를 탁 들어가면 저는 뭔가 하니까 돌아가신 박원순 씨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런 넓은 용지를 제게 이 건축을 세울 때는 아주 아름답게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멀은 겁니다. 나라가. 그러면 일본에서 이렇게 건축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한국 정원하고 일본 정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 정원은 인공미가 극도로 발현된 거고 한국의 정원은 궁중정원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이제 그걸 하지 않습니까 자연 미가 특색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오랜 역사를 통해 가지고 미학 아름다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마을을 가더라도 중전 같은 그런 걸 보게 되면 좀 단하고 정갈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된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 자산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본의 건축가들이 자기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철학을 명확히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건축가들이 갖고 있는 철학을 보통 시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일본에는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을 그런 제도가 건축가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같은 게 다 되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훌륭한 건물들이 많이 나오고 훌륭한 건축가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멀었습니다 모든 게 다 부실한 것 같아요 아마 이 공공 발주하는 과정은 그런 아마 비용도 그럴 것이고 발주 기간도 그럴 것이고 그냥 상하관계가 맹악할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그냥 발주자들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이렇게 번화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 내놓을 만한 건축물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드문 거죠 그래서 더더욱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번에 상을 받게 된 플리츠크 상을 받게 된 이 건축가가 지은 히로시마의 소방서 2000년 7정짜리 유리상자처럼 생겼거든요 이런 종류의 소방서 개념을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발주자가 이런 아주 독특한 시각에서 접근한 이 건축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여러분들 시청이 있고 구청이 있고 그러지만 내놓을 만한 것이 너무나 드문 겁니다 30년 40년 50년 100년 앞을 보고 공공건축물을 접근하는 것이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만한 때가 됐거든요 그냥 허겁지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지금은 공공건축물을 그리고 그 건축물이란 것이 제가 여행을 해보거나 또 다른 나라를 방문해보게 되면 그 건축물이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즐거움이랑 기쁨이라는 것이 돈으로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크지 않습니까 공공건축물이란지 정말 마곡지역을 갈 때마다 진짜 토가 나올 정도거든요 어떻게 개발을 이런 식으로 했냐 이야기 서울대를 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온 종류의 건축물들이 뭡니까 그냥 난장판인 겁니다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절제가 있고 규율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화가 있어야죠 하모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개념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우리가 도코다이라고 합니까 자기 길을 뚜렷이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노벨 건축상인 프리츠커상을 8명이나 낸 9명이나 낸 겁니다 일본 미국보다 많은 이분 작품이 우리나라에도 있네요 판교의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를 이분이 국민의 수준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들이 이걸 이런 것에 있는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한국인 건축가의 프리츠커상 수상은 한참 멀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물 대부분은 공공건축인데 한국의 공공건축 관행은 엉망이라는 것이 국내외에 일관된 평가다 보시게 되면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한일 사이에는 그래서 더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한국에는 이렇게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건축가가 일본 건축가들은 국제 네트워크 강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시각이 너무 짧고 예를 들면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사람도 재임기간 동안에 또 그 사람들 수준이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사람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마곡지역을 가볼 때마다 제가 느낀 건 어떻게 이렇게 뭐죠 서울시장 안목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 전 세계를 다녀보면 다른 나라들의 공공건축물이나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같은 돈을 쓰더라도 조금 더 써 가지고 자기 재임기간을 넘어서 수십 년을 갈 수 있는 그런 공공건축물을 국민들에게 남기는 것은 어마어마한 여름 기어인데 그런 생각이 참 드문 것이 너무나 딱한 거죠 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많이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미와 관련해서는 일본인들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비판적인 분도 계시겠지만 더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정말 참 이게 아마 하쿠다테 대학에 참 이런 아름다운 건물들 보게 되면 정말 건축가라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가질 만한 때가 됐거든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